4국이 끝났죠. 4국이 지금 끝나자마자 두 대국자가 상변을 이야기하는데 상변에서는 전준학 선수가 기회가 너무 많았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아까 이쪽으로 뒀는데 이쪽을 이렇게 빈상각을 했는데 이렇게 도는 게 더 속 편했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술을 메우면서요 근데 역시 이걸 잡고 여기도 머리를 내밀면 당연히 혁이 좋을 테거든요. 근데 실전은 최악의 길을 스스로 찾아갔어요 전준학 선수가 네 전준학 선수 대국이 끝나도 참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습니다. 하지만 온경래 선수는 서울 푸른돌 팀에게 아주 귀중한 승리를 안겨주었는데요 네 주은주은 플레이오프 때도 최고의 MVP는 오경래 선수였거든요. 오늘 대국도 아주 중요한 대국이었는데 잡아줬고 이제야 미소를 짓네요. 만면의 미소를 짓고 이제야 미소를 짓네요. 이제야 미소를 짓네요.